방탄소년단 제이홉이 12월 31일 미국 뉴욕 타임스토어 무대에서 진행된 ABC TV 디클라크스 뉴이어스 로틴이브에 출연하여 빛속에서도 제이홉을 외치는 아미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 수많은 관객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BTS 제이홉은 이번 단독 공연에 앞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무대로 관객들의 환호 속 무대에 오른 제이홉은 이퀄 쌓인 치킨 누들 수프 버터 무대를 펼치며 탁월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메인 무대 이전에는 전세계 아미들이 제이홉의 리허설 현장을 찍어 SNS에 공유했는데요. 아미들이 올린 제이홉의 리허설 실제 영상 속에는 타임스페어 스탭으로 보이는 분이 제이홉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올 K-POP은 전했습니다. 그럼 실제 아미들이 공유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영상 보시겠습니다. 엑섹ocused 엑섹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까지 케이팝 메신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